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유와 즐거운 악기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함께 할 음악은 Little Red Box라는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노래인데요. 자 노래 어떤 노래인지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앞에 악부 보시면서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I wish I had a little red box to put my shaker in 어 내 쉐이커를 작은 빨간색 상자 안에 넣었어. 이 노래 가사 때문에 꼭 빨간색 상자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상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I take it out, take it out, a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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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put it back again. 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안에다 넣고 put it back again, 또 take them out, 이렇게 꺼내고 넣고 밖으로 빼고 out, 또 in, 이런 special awareness, 공간에 대한 감각을 함께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교구나 소품들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에 대한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는 놀이랍니다. 집에 있는 쉐이커나 혹은 뭐 요크루트병 안에 쌀이나 콩 같은 거 넣어서 홈메이드 쉐이커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작은 상자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에게 이 안에 쉐이커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별컹덜컹 소리도 나고? 어? 짱실랑 소리도 나네? 이게 뭐지? 어?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따란! 아이들이 당연히 빨리 꺼내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놀이는 한 두 살부터 네 살 정도까지 아이들이 가장 호기심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하거든요. 따란! 쉐이커 쉐이커! 자 이렇게 흔들어볼까? 다시 이 안에 put it back again! 넣고 뚜껑 한번 닫아볼까? 그런데 아이들이 뚜껑을 잘 못 닫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살짝씩 도와주시면서 딱! 뚜껑 딱 맞게 닫았으면 와 진짜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노래는 1절은 쉑쉑쉑! 또 2절에서는 탭탭탭! 그러니까 뭔가 어디 상자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바닥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죠. 이렇게 부딪혀 주시고 3절에서는 쉐이커 파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4절에서는 탭다운 로우! 바닥에 한번 탁! 또 5절은 쉐이커 쉐이커! 또 한번 나와요. 그래서 각 절마다 조금 활동을 달리해서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아이랑 노래 적용하기에 앞서서 각 절에 해당되는 움직임들을 한 번씩 해본 다음에 노래랑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악과 함께하는 놀이들은 노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놀이를 돕는 음악을 그냥 함께 활용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할 활동을 엄마와 함께 해보고 또 이렇게 노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래와 적용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노래에 딱딱딱딱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은 좀 없게 어머님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노래와 함께 각 절의 활동을 좀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꼭 닫았어요. I wish I had a little red box to put my shaker in I take it out and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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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put it back again I wish I had a little red box to put my shaker in I take it out and shake it out and shake it out and shake it out and shake it out and put it back again I wish I had a little red box to put my shaker in put my shaker in 뚜껑을 열고 out and shake it out and shake it out a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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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ut it back again 자 뚜껑 꽉 닫을 수 있나요? 우리 잘 닫아보자 자 우리 아이와 즐거운 little red box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